오대산 하면은 월정사여서 제가 이제 월정사를 넣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역사학과다 보니까 월정사를 갈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강원도 지역을 갔을 때 꼭 들리는 사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월정사의 지금 저기 뒤에 있는 주전곽이 적광전이거든요. 네. 적광전 자리가 삼국유사에 나온 유일한 터가 좋은 곳. 여기는 터가 좋아라고 한 유일한 곳이래요. 네. 되게 신기하죠. 일현 아저씨가?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월정사는 신라시대 때 선덕여왕 때 자작열사가 만들었던 절이거든요. 여기 문수보살이 계신다고 해서 중국에서 유학하고 오시는 길에 여기에다가 만들었다고 해요. 신라시대 때 이제 정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월정사 팔각 구충 석탑은 고려시대 때의 탑이에요. 그쵸. 저희가 답사를 다녀보셨으면 알겠지만 신라나 백제시대 탑은 저런 게 없습니다. 네. 사각형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팔각 이런 느낌이 난다면 다 이제 고려시대 때 거고 사실은 이 팔각이라는 게 원에 가장 가까운 각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완전함을 뜻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주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가로로서도 완전함이고 이제 구충이 완전함을 좀 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완전한 탑이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끝에마다 풍경이 달려있어요. 네. 이 풍경이 바람 소리에 잘 흔들리면서 풍경 소리가 나거든요. 이 탑에다가 풍경을 달아놓는 이유는 이 소리로 중생을 구제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중생들이 이걸 잘 듣고 이 불법을 들으면서 이제 구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풍경이 달려있고요. 이 위에 상년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금색이었다고 해요. 금동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색이 바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지만 네. 어쨌든 이 팔각구축 석탑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석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감도 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래서 9층, 10층 이렇게 탑 보시면 다 거의 고려시대 때 석탑이거든요. 서울에도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런 거 있고 네. 아, 그것도 고려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월정사 탑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이 앞에 보살 좌상이 있는 거거든요. 기도드리는 분이 계신데 원부는 지금 월정사 성보박물관이라고 월정사 가는 전나무 숫길 앞쪽에 있어요. 네. 왜냐하면 풍화의 소실이 많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내부로 옮겼고요. 지금은 이제 그 모양을 본 딴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게 이 평창 지역이라고 할까요? 여기가 옛날에 강원도 지역을 명주라고 했는데 명주 지역의 특징이었다고요. 탑 앞에다가 기도드리는 보살장을 둬. 아, 저도 저런 본 기억이 없거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밖에 잘 못 봐요. 그리고 저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걸 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시는 겸해서 새로운 뭔가를 구경하러 가시는 의미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월정사를 갔던 것일까요? 월정사 갔었나요? 갔었어요. 그 계단 엄청나다는... 그건 상원사. 월정사에서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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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정사가 그런 맛이 있고요. 그리고 월정사는 그래서 규모가 작지는 않죠. 사실은 월정사가 고려충렬왕 때 한 번 불에 탔어요. 그런데 바로 중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6.25 전쟁 때 아이고, 맞다, 맞다. 145태 때 강원도 지역의 사찰은 다 불로 태워버려야 된다고. 왜냐하면 적군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 불 태워요. 지금은 그 이후에 다시 지은 정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 나빠. 그렇죠.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탑만큼은 고려시대 때 만들었던 원형 그대로의 탑이기 때문에 국보입니다. 국보를 보시려면 역시 평창에서는 월정사, 위에 상원사도 있지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원사는 작정해야지 가죠. 상원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멸보궁을 가는 게. 옥과이까지 가야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월정사 보시면은 특이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본존불이 모셔져 있는 전각이 적광전이에요.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대적광전, 적광전 하면 안에 비로자나불이 계세요. 원래는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데 여기는 석가모니불이 계시거든요. 이름은 잘못 붙인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다시 중건을 할 때에도 원래는 여기가 대웅전이었는데 문수보살이라는 보살님께서 원래 비로자담불 옆에 모셔져 있는 보살님이세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작률사가 여기 문수보살이 계시다고 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자 오대산을 오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수보살이 계신 전각은 역시 비로자나불 옆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로자나불을 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이거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화엄 쪽에서 어떠한 시기에 석가모니불하고 비로자나불하고 정신적인 합체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 시기 때 만들어졌다고 해서 석가모니불 거의 이게 신라시대 때에 일단 창건 역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석구람에 있는 석가모니불하고 똑같은 석가가 모셔져 있습니다. 모양을 똑같이 한. 이거 전각은 그러면 6.25 때 탔더라도 그 안에 있는 불상은 그 신라시대 때 게 있는 거예요? 아니요. 완전히 다 새로 만들긴 했는데 여기에다가 석가모니불을 모셔놨지만 이곳이 문수보살의 영향력이 있는 곳이다라는 걸 잃지 않기 위해서 이때 계셨던 스님께서 적광전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복잡하군요. 네. 하지만 뭐 혹시나 또 저희의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께서 적광전은 다 비로자나불 아닌가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가끔 이렇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정사 같은 경우는 템플스테이를 많이 하고요. 한 달 승려체험 비슷한 걸 해요. 한 달짜리 출가체험이라고 할까요? 머리도 깡나요? 네. 한 달짜리 체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고 저는 템플스테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월정사가 좋아서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답사 보장을 했을 때 첫 답사 첫 코스가 월정사여서 월정사를 정말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월정사를 간 거긴 한데 월정사가 템플스테이를 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에요. 깨끗하고 단체 방사라고 해서 여러 명이 함께 자는 방사도 있지만 좀 조용히 있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개인 방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혼자 오신 분들이 따로 숙박할 수 있는 개인 방사 안에 화장실까지 딸려있는 방사도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머물다가 가시고 싶으신 분들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만히 생각하고 사색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 꼭 종교적으로 나는 불교도 아니고 나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기도드리고 절할 때만 안 가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되게 자유예요. 하지만 불교 같은 경우는 개인의 수양을 중요시해요. 누구한테 잘 되라고 기도한다기보다는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남 탓하지 말고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 저는 한 번쯤 템플스테이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루, 3일, 일주일 이렇게 가능하니깐요. 한 번 오대산을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냐면 새벽 3시인가? 새벽 3시 반의 기상이에요. 일찍 자야겠다. 아침에 저는 108배 드리고 나서 산책도 하고 마가묵차도 먹고 그 시간도 너무 좋았고요. 스님께서 이렇게 법고라고 해서 절에 북이 있거든요. 법고를 연주해 주시는 시간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오대산에 아무도 없고 스님분들하고 템플스테이 한 딱 우리만 있잖아요. 밤에 굉장히 고요한데 그 법고가 울리는 소리가 정말 뭐랄까요. 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이 소리를 듣는다면 뭔가 깨달음을 진짜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교의 사물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연주를 하면서 연주 악기에 걸맞는 생물들을 구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법고는 땅에 사는 뭐 운파는 하늘에 있는 모거는 이제 바다 생물들 그 다음에 범종 같은 경우는 소리가 바다 지하로 가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모든 사후 세계를 포함한 것들을 구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정사 보시면은 이제 월정사 가시기 전에 오대산은 전나무 숲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나무 숲길을 가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걸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차 타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기 전에 이렇게 성보박물관이라고 해서 이 월정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출토 유물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도하는 보살 좌상 또 보실 수가 있으니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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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